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경찰 2차 영어시험 해설을 시작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단어 문제 나왔는데 He could not efface the impression from his mind. 이러죠. 여기서 efface를 물어보는 게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ef라는 스펠링이 ex 이게 들어가면 바깥이다. 없앤다. 나가라고 한다. 페이스는 표면. 얼굴처럼 표면. 표면에 있는 걸 없애는 것이라는 이 접두사와 어그너리 잘 생각해보면 여기 또 전체사 from이 나오죠. 자기 머리로부터 이걸 빼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문장이었어요. 이 raise의 e 역시 이 ex에서 나온 말로 같은 어그너리에서 지우다니까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인 라이트는 개몽시키다. 머리가 번쩍하게 하다. 그 다음에 resurrect는 파워도 500개의 표제어인데 다시 rect라는 게 똑바르게 한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라는 게 correct잖아요. 이게 똑바르게 하다. 라는 말이어서 다시 똑바로 선다는 거. 밑에 있던 게 다시 똑바로 서다가 부활시키다. 부활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reviewer는 이제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ver이 true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강조하고 정말 진실이다. 이러니까 존경하다라는 그 respect를 더 좀 멋있게 얘기하면 존경, 존중하다. 이러면 reviewer라는 말이 돼요.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exacerbate이라는 역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ex는 역시 out이긴 한데요. 맥락을 한번 보면 그녀에게 주었던 그 약들이 only exacerbated the pain. 이러면 여기 only가 중요해요. 약을 줬는데 단지 그 고통을 그러면 고통을 단지라는 말을 넣었다는 거는 겨우 이러고 말았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인 거죠. 고통을 더 악화시켰다. 악화시키다. 라는 말이 됩니다. exacerbate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선택한 걸 보면 allude라는 어려운 단어 ameliorate라는 또 역시 어려운 단어 aggravate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alleviate 이 둘이 서로 이제 반대말 관계인데요. aggravate은 grave가 이제 무덤을 grave라고 하죠. 또 중력을 gravity라고 해요. 여기 grave가 무겁다, 힘들다. 이런 말이 돼서 aggravate은 더욱 악화시키다. 라는 말로 즉 exacerbate이 같은 말이고 alleviate의 eriv는 가볍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더 가볍게 만들다. 여러분 왜 구원하다 라든지 가볍게 하다 라는 말 relieve라는 말의 이 부분이 이제 같은 어근이 되겠습니다. ameliorate은 이 부분이 melio가 달콤한이라는 말 melo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부드럽게 달콤하게 만들다고 allude는 l-u가 웃다에서 왔거든요. left에 l-u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누구 쪽으로 이렇게 넌지시 얘기하다 힌트를 준다 이런 말이 얼루드해요. 넌지시 언급하다. 좀 다들 어려운 말이었고 이 중에서 agrobate과 alleviate부터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 기출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보시죠. 3번을 보면요. the scheduling scheduling 이라는 형용사를 만든 거고 schedule와 관련한 무엇이 이게 주어예요. a scheduling 무엇 이게 주어고 prevent라는 동사가 막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막아가지고 뒤에 사람을 쓰고요. the mayor 시장을 쓰고 그 사람이 뭐를 못하게 하다라는 말을 from I인지로 표현을 하죠. 왜 하라고 하다 이럴 때는 즉 이제 예를 들어 명령하다 이러면 사람을 쓰고 이 사람을 이걸 하라고 하니까 투동사를 쓰고 하지 말라고 이러면 prevent나 prevent나 prohibit 같은 금지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사람을 쓰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to의 반대말인 from과 전치사 다음은 ing를 쓰죠. 이게 이제 아주 기본적인 패턴 공통론에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prevent는 또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 power word 첫 권의 100개 중에 표제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attending the fair or a meeting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뭔가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까 부정적인 말이 필요합니까 포인트는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scheduling 부정적인 말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생산이라는 긍정적인 말은 빼고요. conflict가 갈등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죠. power word 표제어고요. deduction response response가 응답인 건 아실 거고요. deduction이라는 말은 어떤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래로 이끌다 이렇게 해서 나온 말로 이런 걸 이제 연역 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사안들의 공통점을 안으로 모아온다라는 귀납이라는 한국말에 해당하는 induction이 반대말 관계고요. deduction과 induction이 서로 반대말인 거죠. 다들 단어들이 좀 어려워요. 이게 예문도 좀 어렵고 이제 경찰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어휘를 어렵게 내는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답은 좀 쉬웠지만 선택하기 좀 어렵죠. 3번 봅니다. 3번은 이제 내용을 읽어봐야죠. 어떤 언어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원시적인 역시 power word 500개 표제어인 primitive 중요한 단어고 원시 언어들이 were intermediate inter도 중간 mid도 중간 mid가 중간 미드 이거니까요. 중간이었다. between animal languages and civilized languages 그래서 이제 어떤 원시 언어는 그러니까 동물 언어와 civilized 문명화된 언어의 중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 생각을 어쨌다. 언제냐면 그들이 다음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이 생각을 뭔가를 발명했을 때 이 생각 옳다 했겠어요? 이 생각은 틀리다 이렇게 했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이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언어가 동물의 멍멍하는 이런 언어 이건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좀 이상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뒤를 보면 when they discovered that grammatical rules varied in complexity independently of social development 자 여기 들어가 보면 문법적 규칙들이 vary라는 말은 다양한이라는 형용사 vary us를 나온 동사로 변한다. 복잡성이란 면에서 다양한 차등이 있는데 그 다양한 차등은 independently 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회적 발전 즉 이 사회가 원시 사회든 또는 문명화된 사회든 별로 상관이 없이 다양한 차등이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원시 언어라고 해서 동물과 문명화된 언어의 중간이다라는 생각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버리다라는 말이 필요한 거죠. 여기 adapt는 입양하다라든지 채택하다 ad가 전치사 to 그쪽으로 간다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말을 만들고 반면 ab는 away를 뜻해요. 그래서 멀리하니까 치우다 버리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버리다 하면 우리가 사막을 desert라고 하고 동사로는 desert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버리다라는 말에 이제 동의어가 abandon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외워보시죠. ad는 d가 a쪽을 보고 있어요. 그쪽으로 라는 거고 반면 ab는 b가 a에서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죠. 그래서 멀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away요. ab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말은 abandon도 그렇고요. 정상적이는 노멀인데 abnormal 하면 비정상적인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 또는 아이고 다시 쓸게요. ab 뒤에 아까 디덕션 할 때 봤던 duct run abduct가 유괴하다 낙체하다 이런 경우에도 ab가 멀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appreciate 소중하게 여기다 여기 pr e ci 가 값을 뜻하는 price 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값지다 굉장히 고맙다 이런 중요한 단어고 파워도 500개 중에 표제였고 observe 는 쭉 빨아들이다 흡수하다라는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5번의 문법 문제입니다. 자 대시냐 와시냐 t h a t w h a t 너무 너무 중요한 문법 사항이고 그 다음은 동사의 형태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쩌리를 넣고요. the adult smoking rate 성인 흡연율이 is gradually dropping 이라는 is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완전한 절이 나왔습니다. 성인 흡연율이 점차 점차 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 이라는 의미로 명사절을 만들어야 되죠. 그럴 때 쓰는 게 대시고 이제 what을 쓰면 안 되는 것은 what은 스스로도 명사에 관하기 때문에 what으로 시작한 what은 100% 명사절을 만들지만 what으로 시작하면 주어든지 목적어가 혹은 대상어가 명사가 하나 빠지게 된다고요. what 스스로가 명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what what I know 내가 아는 것이 이럴 때는 노의 대상이 빠진 거죠. 노의 목적어가 또 what is there 거기에 있는 것이 이러면 주어가 지금 없어요. 이렇게 왔다 하면 주어든지 대상이 하나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완전한 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drop은 스스로 떨어지는 거죠. 대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that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다시 돌려가지고 또 들어보시고 공통영어에서 해당 부분을 공부하셔서 대시냐 와시냐를 꼭 아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거의 매번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what을 쓴 건 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죠. 그녀는 requested that 하면 request에는 파우더 500개의 표세어로 나오는 요청하다 ask 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청곡 할 때도 request 라고 하고요. 요청이죠. 요청은 demand라는 동사와 비슷한 말이 요구했다라는 건데 demand 대절에 should 빠진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많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하네요. 역시 공통영어에서 중요하게 다르고요. 자 그녀가 요청을 했는데 그가 저녁 식사를 위해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해야 한다고 할 때 should stay longer 하거나 아니면은 이 should를 빼고 stay를 쓴다는 거죠. stay d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요청을 했다 머물렀다고 요청했다 머물렀다고 요청한 게 아니라 머물러야 한다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말을 should로 써주든지 should를 빼고 동사원형을 쓰든지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으로 갈게요. 자 역시 업법상인데 주의하셔야 될 것 적절하지 않은 맞네요. 적절한 걸 찾으라는 적절하지 않은 걸 항상 확인해 주시고 자 creating 이라고 동사에 ing를 붙였습니다. 동사에 이제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될 건 동사에 ing를 붙인 것은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을 뜻하는 동사일 수도 있고 뭐뭐하기라는 명사일 수도 있고 뭐뭐하는 중이다 물론 이럴 때는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명사 뭐뭐하기라는 명사 형용사 그리고 하기 형용사는 뭐뭐하고 있는 또는 뭐뭐하는 부사 뭐뭐하면서 이 모두가 돼요. 일단 지금 앞에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건 분명하고요. creating the electrical energy 이게 주어네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또한 만들어내는데 환경적 문제들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다 보면 환경 문제가 생긴다 됐습니다. 일단 크루이츠라는 동사로 보아 여기 주어로 ing를 쓴 건 분명히 맞죠. We can't give up electricity. 전기를 포기할 수는 없으나 but we can control the ways we use it 했고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명사가 지칭하는 걸 찾아봐야 되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앞에 있는 electricity라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로 받아준 거 잘한 겁니다. We can use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그래서 alternative이라는 파워드 500개 표제로 나온 너무 중요한 단어가 대안 바로 전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alter 바꾸다 이것 말고 딴 거 하자. 그러니까 석유나 석탄 이런 거 말고 다른 대안을 찾자 이거죠. 대안 에너지 원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there is not as harmful to the environment 그래서 환경에 환경에 어디에 해롭다 harmful하고 to는 연결되어 있고요. 환경에 그만큼 해롭지는 않은 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에너지인가요? 에너지원들인가요? 에너지가 해롭냐 해롭지 않냐가 아니라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that is 가 아니라 sources에 맞게 that are not as harmful to the environment as those which we presently using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원들과 여기 이 도즈는 sources를 받고 그 대안 에너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we can use a를 사용할 수 있다. 이 a는 a는 그만큼 그렇지는 않다. b만큼 이런 구조인데요. a도 대안 에너지원 b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들 대안 에너지 원들 이잖아요. 이것들과 저것들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대절음 에너지원들을 설명하고 있어서 복수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문제 넘어갑니다. 7번 적절하지 않은 걸 찾겠고요. 자 음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죠. 그는 주장을 해요. 주장하는 건 현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질을 당한 것은 어제였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건 과거이기 때문에 to 다음에는 동사원형을 써야 되지만 이게 시제가 더 전이라는 걸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비 대신에 해부 pp를 사용하죠. 이걸 쓰면 to 다음에 해부 빈을 쓰면 주절보다 과거라는 표시가 되니까요. 이런 거를 완료부 정사 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혹시 잘 모르시면 여러분 문법책에 투부정사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시제를 설명하는 책을 찾아서 이 공부를 해주셔야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틀렸죠. 답이 벌써 확실히 나왔고요. 나머지 뭘 물어봤나 보면 그는 발견했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병이 깨진 상태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요게 목적어 요기는 목적 보어 공통영어 공부하면 이게 대상어 대상보 이렇게 설명하는데 발견한 것의 대상은 His favorite jar고 His favorite jar의 상태는 broken인가요? 아니면 break이나 아니면 breaking이나 이런 거 어떠냐고 맨날 물어봐요. 꽃병은 깨진 수동 형태로 깨어진 혹은 이미 깨어진 완료된 상태다. 이런 형태가 딱 적당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We are looking forward to the time 그때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고는 시간을 왼절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죠. 형용사 절로 명사를 잘 설명하고 있고 이런 걸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관계 부사라고 해요. 관계 부사 다음은 저를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모일 수 있다. 다시 모인다는 건 자동사니까 우리가 모이는 건 자동사니까 지금 말이 잘 된 거다. 이거죠. 자 리을은요. 헤드가 이렇게 먼저 나오면 이걸 딱 보자마자 가정법 과거 완료 또 if 생략 그러면 헤드나 슈드나 워 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동사를 쓴다. 즉 도치를 해야 된다. 이런 문법이 두두두두 머릿속에 나오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그거는 이제 이것보다 조금 두껍다는 그 공통영어 한 권을 두세 번 보시면 여러분이 싹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had her father not told her to wear a seatbelt 가정법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란 과거와 다른 사실을 가정 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가 뭐뭐 했었다면 이렇게 과거 시재가 아니라 과거와 다른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더 과거인 head pp를 이렇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 if를 빼면 이 head가 주어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세펠트를 착용하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마도 더 심하게 다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를 정확하게 지켜줬어요. if 주어 head pp 주어 would나 could나 might이나 이런 조동사의 과거용을 쓰고 뒤에도 뭐뭐 했었을 것이다 에 맞게 have id를 딱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문장은 맞고 이것만 틀리다. 자 그러면 8번으로 갑니다. 8번 괄호 안에 여기 if가 또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아 지금 동사 서바이브의 형태를 쓰라는 거군요. 일단 음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동물 컨설베이션이스트 동물 컨설브 파워드 500개 표제요. 보존 동물 보호 운동 하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자 이게 주어네요. removing some endangered species from environment 환경으로부터 어떤 멸종위기에 놓인 종들 endangered species 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냐면 where they are at risk 지금 거기 있으면 애들이 위험하다고 근데 걔네들을 빼내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장기적으로 생존 하려면 이런 말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생존하려면 할 때 생존한다는 거는 능동태니까 자기들이 그냥 사는 거니까 수동을 쓴 얘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하려면은 미래죠. 앞으로 생존을 하겠다는 거니까 현재형을 쓴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are to survive 가 남는데 이 to라는 것이 뭐뭐 할 할 것 하려고 하기 위해 이렇게 미래라는 걸 활용하시면 이제 하려면 이라는 의미의 are to survive are going to are able to 이런 것들을 뺀 be to 용법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이 be to는 이제 be to 동사 원형을 써서 예정이라든지 또는 의도라든지 가능 의무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한다고 그러는데 핵심은 미래라는 거죠. 미래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two가 필요했던 거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좀이 아니라 어떤 분한테 많이 어려웠을 거고 여러분이 어떻게 푸셨나 궁금하네요. 자 9번 갑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찾습니다. 나는 그런 관대한 인물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자 본 적이 없다. 이 네버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1차 시험에 나왔던 그때는 노 롱거로 라는 부정부사로 시작을 하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도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도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I have 이거 빼겠습니다. Have I met? 다음에 Such a generous man 이렇게 돼야 된다. Such a 형용사 명사 라는 것을 소 형용사 어언 명사 하면서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런 문법 역시 공통영어 보면 잘 나오고요. 이제 그토록 뭐 뭐 한 사람 할 때 이 순서로 지켜주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서 공통영어나 여러분 문법책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말할 수 없는 너무 길어져서 10번을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겠습니다. I'm afraid 아 안됐지만 무섭다라기보다는 때로는 무섭다지만 보통은 아 I'm afraid 좀 이런식의 말이죠. 좀 그런데 Coming down with something 할 때 Come down with 라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묻고 있어요. 몸저 눕다 라는 한국말 하고 비슷한 거죠. Down의 포인트가 있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 이런 거 Come down with a chord 이런 말을 흔히 쓰고요. 자 그러니까 You should make up your mind 결정을 해야겠다 라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Make up once mind 는 decide 와 같은 말인데 맥락상 상관이 없어요. 답은 이거고 나머지를 보면요. You despise her way don't you? 그런데 despise 라는 단어가 좀 많이 어려운 단어라서 이쪽 설명하면 D는 아래로 down 이죠. 그 다음에 spy는 보다 라는 말이에요. 이걸 합치면 look down 내려보지 look down on somebody 이게 멸시하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너 깔보지 우리말에 그런 거예요. 너 해를 깔보지 그렇지 않니? On the contrary contrary 는 반대잖아요. 반대로 나는 look up to him 이래요. look down 이 아니라 반대로 look up to him 존경해 잘 어울리는 대화였고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him 동의하 동의하지 않는 거야. I'm on his side 그 사람 쪽에 붙어있어 그러면 이게 즉 나는 agree with him 이야 이런 말이 되겠죠. 추측하시면 되죠. 이건 외우지 않아도 Do you mind if I stop by your house 할 때 stop by your house 하면 이게 옆이잖아요. 네 집 옆을 가다가 멈춘다 라는 말이 들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o 나래로 꺼리세요 Do you mind mind 좀 신경 쓰여요 이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be my guest 제 손님이 되주세요 하는 말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be my guest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come down with make up your mind look up to look down on 그 다음에 be on one side 는 많이 외우는 것은 아닌데 이제 여러분이 딱 보고 맥락을 활용히 추측할 수 있어야 될 좋은 표현이고 Do you mind 아주 중요하고 stop by 좋고 be my guest 이런 것도 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디엄을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독해 들어갑니다. 요지 이거 어떻게 풀었나요 여러분 요지는 앞에서 주제를 찾고 어이구 선택한 굉장히 기네요. 선택한 걸 볼 힘을 남겨주셔야 되고 또 혹시 애매하면 끝하고 맞춰보고 그러는 거죠. 자 public transportation in south east asia 자 지도를 펼쳐볼까요 지도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럼 동남아시아는 여기 이쯤 이 동네 여기 보면 인도니시아라든지 뭐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에 있는 대중교통이 별로 이런거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저도 옛날에 이걸 몰랐는데요 make it difficult 가 나오면 이걸 보자마자 요거는 가 목적어고 뒤에 진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건 가짜 대상이고 뒤에 진짜 대상을 쓴다 어렵다 동사는 말로 보아 이 뒤에는 활동이 나와야 된다 활동은 for somebody to 동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는 거 이게 문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치는 앞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public transportation이 예측 불가야 그러니까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for those who 이런 것도 이제 문법인 거죠 뭐뭐인 사람들 those who are traveling in the area 여기까지가 for somebody고 여행객들이 to gauge 라는 말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이번에 공부하십시오 측정하다란 말이에요 매주와 같은 말 측정하다 the expected duration of a trip 아 아마 2시간 걸릴 거야 뭐 3시간 걸릴 거야 이런 예상을 못한다는 거죠 as an example 예로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는 요지를 찾으면 돼요 요지가 벌써 많이 나왔죠 동남아시아의 대중교통이 예측 불가다 unexpected다 이런 주제를 알고 있으니까 선택하면 가보겠습니다 It is necessary to bring a book or a music player to South Asia 아 그러니까 뭐 예측 불가니까 이제 대비로 책을 가져가라 또는 뭐 뭐 휴대폰에서 음악 들을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게 요지냐는 거죠 이게 요지는 아니다 이거는 세부상으로는 괜찮지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 2번 People should travel only during the dry season 하면 이게 dry season이라고 해서 뭐 교통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게다가 요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된다 3번 봅니다 South Asia travelers must be prepared for unexpected slowdowns during trips 하면 여기 동남아시아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unexpected slowdowns라는 말이 이제 본문하고 어울리니까 이제 요거는 답으로 좀 해두고 4번이 왜 틀리나 볼게요 Time tables are public transportation in south-west Asia are flexible during the dry season 했는데 지금 3번과 4번의 차이를 볼게요 자 3번은 음 3번의 포인트는 unexpected slowdowns에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의 포인트는 어 뭐 플렉서블하다는 말이 이제 예상 불가능하다는 말이긴 하죠 근데 dry season만 그렇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as an example a trip may typically take only 3 hours in the dry season 자 이 얘기는 3시간만 걸린다 dry season에는 however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건기에는 빠르게 다니는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고 막 이러면은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 4번의 얘기는 건기에 플렉서블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굳힐 수가 있겠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제를 찾겠어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앞을 잘 보죠 for decades archaeologists have a positive thought 근데 이제 posit이라는 말을 잘 모르셨을 거예요 뭐 주장했다거나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물론 archaeologist를 모르면 이제 그럼 되게 힘들어져요 이런 걸 먼저 공부하세요 무슨 학자겠죠 그러면 archaeologist의 archae가 생물학자냐 뭐 이런 고민을 할 텐데 archae는 first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가 있었는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를 말해요 그래서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archaeologists들이 주장을 했는데 the first Americans가 땅표를 해서 최초의 미국인들 이렇게 땅표를 했으니 다시 지도를 꺼내면 여기 이제 아시아가 있고 이쪽에 북미가 있고 남미가 이렇게 있는데 북미 남미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왔느냐 뭐 이쪽에서 오거나 이랬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 최초의 미국인들이 we came to populate the Americas 여기 s를 붙인 건 북미 남미에 populate 거주하기 시작했다 by crossing the Beringland Bridge에서 Bering해에 있는 이제 여기 베링해라고 하는 요거를 건너서 사이베리에서 넘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멈춰보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옛날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렇게 주장이 왔는데 이게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을 현재 완료로 시작을 하면은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이래 왔는데 그러나 좀 새로운 얘기가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 마련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왔다는 주장도 있고요 자 a strip of land라고 하는 건 strip은 이게 끈 그러니까 가닥 땅 가닥인데 that connected Asia and North America during the ice age에서 빙하기 동안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했던 그 땅 가닥을 이제 Beringland Bridge라고 해요 요거를 타고 넘어왔다는 거죠 other 이게 나왔습니다 시작을 어떤 고고학자들은 a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고고학자들은 그러나 b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글의 주제는 그 초기 미국 미대륙 정착자들 자들이 이리로 왔느냐 a안 또는 딴 데서 왔느냐 b안 이런 얘기라는 건 이제 드러났으니까 선택항을 가봅니다 주제에 evidence disproving that there was migration over the Beringland Bridge 했는데 이제 이 disprove 라는 동사는 어려운 단어인데요 반증하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prove는 증명하다인데 dis가 아니라고 증명하다 이러니까 틀렸음을 증명한다 Bering해로 이주해 왔다는 거를 반증하는 증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게 틀렸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반증했다기 보다는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이거 좀 남겨두고 how the first Americans survived during the ice age 에서 이거는 생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존 문제가 아니라 이주 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the development of sea trouble by the early Americans 에서 이 얘기는 해양여행의 발달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어느 쪽으로 왔는지 해양여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발달을 competing theories 하면 경쟁하는 이론들 A라는 이론 그리고 B라는 이론 무엇에 대한 거냐면 어떻게 미국들이 최초의 인구가 살게 됐는가에 대한 이게 답이 이제 4번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첫 문장을 잘 읽었을 때 많은 얘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갖고 선택항을 봤을 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4번이 답이며 마지막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yet another 이렇게 나옵니다 C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B 주장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아케얼로지스트들은 연결하는데 최초의 미국인들을 솔루트윈 솔루트윈 컬처 오브 에이션트 유럽 이거는 제가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유명사네요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왔다는 거예요 임플라인 얼리시 트러블 어커스 이거네요 애틀란틱이 대서양이니까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이쪽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은 지적하는데 링기스틱 앤더 컬처를 스밀러러리스 베튀 오스트레일리아 에이셔 앤더 사우스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스트레일리아 하고 에이셔 하고 그 다음에 사우스 아메리카가 언어 유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arguing that the first settlers cross the Pacific 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렇게 왔다 어이구 지저분한데 다시 정리하면 최초의 미국 정착자들이 베링해로 왔다 디 애틀란틱을 건넜다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건너서 왔다 이런 세 가지 competing theories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nowadays more people are working on a freelance basis 이 얘기는 현재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주제와 상당히 주제를 보여줄 텐데요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프리랜스 기반으로 일하고 있다 이거예요 프리랜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문제죠 플럭투에이딩 인컴 여러분 여기 플럭투에이딩을 모르셨으면 공부하시는데 되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이 FLU가 FLOW의 변형이에요 흐른다 흐르는 수입 오르내리는 이런 얘기 흐르다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넘실넘실 낸다는 거죠 출렁거리는 수입을 다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It is important 라고 말하면 이제 그게 주제라는 이야기 자 여러분 프리랜서와 플럭투에이딩 인컴을 연결한 선택항을 찾아볼게요 프리랜서로 일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아니죠 인컴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건 빼겠고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는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너무 많이 쓴다 라기보다는 잘 이걸 해결하라 deal with 해야 된다 라는 말은 또 중요한 단어로 cope with 하다 이 난관을 타개한다 이게 뭐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지 그들의 소비 경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빼겠습니다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수입에 대비하여 이게 이제 deal with cope with죠 대비하여 지출을 계획해야 된다 이게 이제 답으로 보이고요 프리랜서에게 적절한 영업전략은 필수적이다 프리랜서가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어쩌면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3번과 4번의 차이 일단 불규칙한 수입이 나오긴 했고 그 다음에 포인트가 지출 계획이냐 좀 아꼈어라라는 얘기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영업전략을 세우라는 거냐 요거는 수비적 요거는 공격적인 차이가 있네요 마지막을 읽어보겠어 그래서 법부터 볼까요 법 다음에 워낙 중요한 얘기가 나오니까 좋은 때가 끝까지 계속 깔아 놓은 보장이 없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need to live on 여기 live on 다음에 이제 돈이 나와요 돈 또는 음식 이런 걸 바닥에 깔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less than they need to live on less 덜 적게 쓰면서 살아야 된다 then they earn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덜 쓰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set some aside set aside 라는 거 옆에다 이렇게 놔둔다 비축하다 for less successful periods for the rainy 비오는 날들 rainy days 라고 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울 때 힘들다 이럴 때 less successful periods 를 위해서 약간 비축을 해둬야 된다 라는 말이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확실해진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이랬으니까 이게 세부사항 문제죠 그래서 첫 문장을 읽고 선택한 게 요점을 봐서 내 내용을 맞춰볼게요 여러분 발음 화석 화석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기에 움밋이라고 하는 뭐가 있나 봐요 화석이라는 걸로 아마 이게 동물이나 생물이겠죠 생물의 연구가 생물의 연구가 shed light on the species 그 종 즉 원밋에 대한 원밋에 빛을 던졌다 그것을 좀 밝혀줬다 자 이 글은 고대 과거의 원밋에 대한 이야기다 원밋이면 조금만 더 읽어보죠 according to the study the species thought to habit 오우 여기 시제 나왔어요 아까 왜 그는 주장한다 아이고 아이고 주장한다 생각나세요 claims to have pp 이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은 여겨지는 건 현재 어땠었다고 하는 건 과거 그런데 to 다음에는 과거로 바로 못쓰니까 have pp 를 쓰는 완료 부정사예요 the species thought to have been primarily a tree dweller 해서 나무에서 거주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밋이 나무에 살았던 해예요 자 이제 선택한 가겠습니다 원밋은 주로 나무에서 생활했던 것 맞는 얘기고 매우 긴 팔뚝과 짧은 뒷다리를 이제 몸통이면 팔뚝은 이렇게 굵고 뒷다리는 짧은 이런 동물 나무 나무 오르기 좋았겠네요 원밋은 고기보다는 나뭇잎 나뭇잎 먹었겠죠 나무에서 사니까 이거 맞겠죠 원밋은 점점 습해지는 기후로 인해 멸종해서 강성했다 습해지면 나무가 막 자랄 건데 그런데 얘가 멸종했다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나무에서 살아서 나뭇잎을 먹고 이게 다 맞을 것 같은데 팔 길어가지고 나무 잘 오르고 나뭇잎 먹고 근데 습해지니까 나무가 막 자라고 근데 자기는 멸종하고 이상한 이야기예요 답이 4번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습해지는 기후라든지 저는 멸종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래쪽에 나올 테니까 여기 드라이드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볼게요 The species likely died out 이 말이 이제 멸종한 이라는 파워드 표제어인 extinct 그 얘기죠 이건 동사 이건 형용사 멸종한 했던 것 같다 As a temporary rainforest Temporate은 온대 우림 지역이 That covered its home in Australia 아 얘도 오스트레일리아이군요 코알라하고 비슷한 제가 찾아봤어요 원뱃이 어떤지 그랬더니 약간 곰 비슷한 이렇게 한 요만한 동물이더라고요 코알라처럼 털도 이렇게 부스부스많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자기 집을 덮었던 이 우림이 gave way to 길을 내줬다 그러면 자기는 빠졌다라는 난 빠져 니가 가 To an increasingly dry climate 해서 자꾸 자꾸 점차점차 기후가 건조해지자 그러자 이제 사막이 나오고 하자 몇 종이 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풀었나 보시죠 여러분 다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 세부사항이니까 주제를 찾고 그 다음 선택항을 가서 생각을 잘한 거죠 그러다가 4번 어 이거 이상해 그러면 이게 틀렸을 거야 그러면 멸종 얘기는 마지막에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 이런 방법을 파워리딩 전략편에서 배우시면 여러분의 사고력이 막 늘어나요 사고의 힘이 늘어나는 거야 생각하는 힘이 그럼 독해를 아주 잘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기억과 니은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링크스라든지 링킹 월드 라 그래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것 그러면 이제 연결어를 찾으라 그러면 일단은 역접이냐 순접이냐 이걸 이제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죠 보통 이제 그러나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여기 나온 쪽이 좀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잘 읽어야 되죠 자 여기 찾을게요 앞에서 부터 보겠습니다 흔히 often much of the instruction necessary for engaging in a game or activity in an education or city room 여기까지 옛날 얘기인가 봅니다 city room 얘기가 나와요 much of the instruction 지시사항의 대부분 필요한 무엇을 위해 필요하냐면 necessary for engaging in 다 연결된 정치사들이에요 이것을 위해 필요하고 여기에 참여하고 engage는 파워드 500개 표제어로 참여하다라는 말 participate participate 과 거의 같은 말 여기도 있는 쓰죠 어디에 참여하냐면 in a game or activity in an educational city room 어쨌든 교육 city room의 지시사항 상당부분이 is presented 제시되는데 in a form of a verbal instructions verb verb은 말 동사이기도 하지만 말 말로 지시사항을 썼는데 they're spoken by a narrator or an onscreen character 해서 이제 이 컴퓨터를 딱 키면 cd room을 집어넣으면 누가 나와서 말로 이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설명을 해준다는 건데 근데 뭔가 좀 촌스럽죠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뒤를 보면 as some experts observed 어떤 전문가들이 관찰했는데요 했듯이 그 상황이 다르다 다르다 그러나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러나 in other words 는 다른 말로 이러니까 순접사죠 아까 했던 얘기를 a라는 말을 다시 a다시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yes을 일단 골라야겠어요 그래서 이거 빼고요 그 다음은 thus라는 말은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니까 이제 a다 그러므로 b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얘기고 similar는 비슷하게니까 a다 비슷하게 similarly 라고 하면 a하고 상당히 유사한 a다시 같은 게 나와줘야 되겠죠 둘의 차이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느냐 비슷한 것을 나열해 주느냐 둘 다 순접사긴 하지만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을 거냐면 여기 하죠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 때문에 rather than rely heavily on spoken like dialogue 말로 하는 것에 의지하기보다 rather than 라고 했으니까 라기보다 designers of online materials often rely much more heavily on written text spoken이 아니라 written text에 의지한다 to deliver instructions and information 그래서 글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비슷하게인지 그럼으로인지 the ability to read 읽는 능력이 can be a stronger prerequisite for the use of online materials than for a city room 해서 자 온라인 머티리얼에는 이 읽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이 프레어키지스를 몰라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추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력이죠 자 그러면 비슷하게 라기보다는 앞에 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하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는 아까 저 앞에서 저 앞에서 파즇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네요 for the case archaeologists have 파즇리를 했는데 파즇은 놓다 라는 말이어서 이렇게 딱 딱 제시한다 해 파즇리를 뭐 제시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한다는 말이어서 뭐 주장하다라는 비슷한 말인 거죠 포지션하는 것에서 파즇을 자른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음 여기네요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 pre-grackeys 나왔는데 이거는 선결요건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하거든요 pre가 미리잖아요 그 다음에 require는 require의 변형인 거 요구하다 아까 요구하다라는 request 이런 말도 다 비슷한 말들이고요 그래서 미리 필요한 것이다 지금 전체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마티리얼과 시디롬을 구분한 내용이었고 그 빈칸 앞과 뒤의 내용이 유사한 것이냐 아니면 그럼으로 라고 넘어가는 거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스와 시밀얼이 좀 헷갈려서 틀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네요 16번 보겠습니다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봅니다 when astronomers 중요한 말이에요 에스트로는 여기 A-S-T-R 순서를 잘 바꾸면 Star가 되죠 A를 이렇게 중간에 넣으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 처음에 First Began Observing Observe a power 500개 표제로 나오는 관찰 하다 Planet 가 행성 그 다음에 ARY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고 행성 시스템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Outside our solar system 태양계 밖에 태양계가 있고 그 너머에 Planetary 시스템을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Gas Giant 기체로 된 가스체 거대 행성 이라고 해석해 냈네요 가스체 거대 행성 그런 거대 행성들이 Were among the first planets they detected 그들이 detect 간주했던 최초의 행성들 중에 있었다 자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과거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시제가 옮겨갈까요 처음에는 그랬었다 나중은 다르다 현재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뀐다고요 However가 나오네요 자 So 그래서 그들은 믿었는데 옛날 얘기 옛날에 믿기를 얼마나 옛날입니까 처음에 관찰했다니까 가장 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런 천문학자들이 단지 Solar Systems 어떤 Solar System이냐면 Close to our own 우리 태양에 가까운 것만 볼 수 있었던 거고 나중에 더 멀리 멀리 보니까 게스 사이언스 외에도 굉장히 많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글을 잘 읽으면 보지 않고도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 하는 게 Power Reading 전략편인 거죠 그리고 주제편 이런 것들이요 이제 요지는 아마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기에는 Gas Giants가 가장 커먼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 선택한 겁니다 암석 행성 가스 행성 암석 행성 가스체 거대 행성보다 크기가 작은 것만은 아니다 이제는 크기 크기가 아니죠 크기 지금 요지를 찾으라 그랬는데 크기 아니고 가스체 거대 행성이 일반적인 행성의 유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일반적이지 않다 이거 좀 생각해두죠 앞으로 더 많은 가스체 거대 행성이 발견될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캐플로 만원경은 가스체 거대 행성을 관측하지 못한다 어어 옛날 사람들도 봤던 걸 캐플로 만원경이라는 것이 못한다는 건 좀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일 거라고 추측해놓고 선택항에서 다시 보면 크기가 주제는 아닐 거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게 주제고 더 많이 발견될 건 아니고 캐플로도 봤을 거고 선택항 가서 이제 본문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성 근처를 연결해요 where conditions seem to be particularly conducive to the formation of a gas giant 했는데 여기 conducive라는 꽤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행성 근처가 어떻다는 거예요 조건들이 특히 좋더라 안 좋더라 conducive 좋아보여요 안 좋아보여요 단어가 착해 보이잖아요 condo 함께 duc 이끌다 이러니까 이제 특히 순조롭고 유리하더라 conducive 하면 이쪽으로 같이 갑시다 유리하더라 어디에 유리하냐면 그 가스체 거대 행성의 형성에 유리한 곳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그러나 케플레 관측소가 observatory가 which is 이거는 이제 케플레 observatory 설명하는데 which is on a mission to search for earth-like planets in more distant areas of the galaxy galaxy 은하계에서 더 먼 곳을 보면서 지구 같은 곳이나 찾아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더 먼 곳이라는 거죠 먼 곳을 보자 그 관측소가 전송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전송했는데요 어떤 데이터냐면 showing that small rocky planet 암석이죠 암석 행성들이 actually much more common 훨씬 더 흔하더라 따라서 thus 나왔습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은 이제는 이제는 현재죠 뭘 믿냐면 guess giants 는 less prevalent 중요한 단어예요 then once estimated 이거 추정하다라는 말로 표제는 아니지만 되게 좋은 말이니까 공부하시고요 estimate 하면 계산을 해가지고 아마 추산 추정 계산과 관련한 말인데 한때 옛날에 추정했던 것보다 덜 prevalent 하면 만연한 우세한 이렇게 읽거든요 파워드 표제어입니다 그러니까 덜 많더라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그래서 일반적이거나 우세한 유형이라고 할 수 없다가 답이라는 게 분명해진 거죠 이 글은 좀 많이 읽어보는 게 필요했던 그런 문장이었고 여러분 이런 글을 읽으면 문제 풀고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번 여러 번 읽으세요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제 천만한 얘기가 나오면 전보다는 조금 더 자신있게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닛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또 뭐 게스 자이언트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공부를 하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즉 이 글을 통해서 에스트로놈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진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럼 진짜 실력이 쌓이고 그럼 당연히 시험을 잘 보고 그렇게 순조로워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시험 보느라고 영어 공부해서 영어도 잘하는 사람되고 시험도 붙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들 손을 천천히 할게요 when astronomers first began observing planetary systems outside our solar system gas giants were among the first planets they detected so they believed that gas giants were the most common type of a planet however these astronomers could only observe solar systems close to our own where conditions seem to be particularly conducive to the formation of gas giants recently the capture observatory which is on a mission to search for earth-like planets in more distant areas of the galaxy has transmitted data showing that small rocket planets are actually much more common thus many astronomers now believe that gas giants are less prevalent than once estimated 한번 다시 위화인드에서 여러 번 따라 읽어보세요 자 17번 갑니다 요지 자 앞에 볼게요 while 역접이죠 자 반면 the first step in alleviating poverty in the developing world is providing adequate food and shelter 자 첫 단계가 나오면 first 가 나오면 second 도 있을 거예요 자 반면 있기 때문에 second를 생각한 거예요 우선은 첫 단계 어디에서냐면 alleviate의 반대말이 요 앞에 답으로 한번 나왔죠 agravate 자 완화시키는 거 가난을 완화시키는 거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가난을 완화시키는 첫 단계는 제공하는 걸 거다 에릭이 파워도 500개 표제어고요 아주 중요한 말이고 충분한 음식과 그 다음에 쉘터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장기적 해결책 to the problem 이거죠 중요한 거는 장기잖아요 장기적 해결책은 다른 이슈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포커스 온이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이 장기적 해결책 이거일 겁니다 선택한 가죠 가난 해결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 다양한 분야의 지원 좀 약하죠 이게 뭐 장기 해결책 이라기에는 버리긴 그렇지만 좀 굉장히 딱 맞는다는 느낌은 좀 덜 들고 연료비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가난을 증가시켰다 뭐 연료비 얘기가 나오긴 하나 봐요 해결책이 아니니까 빼겠고 가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나와네요 최선의 해결책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 되게 괜찮아 보여요 자 교육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연료가 또 나오네요 연료 접근성의 향상은 장기적으로 가난해결에 도움을 준다 어 장기적으로 가난해결 자 그러면 교육이냐 연료 얘기냐 자 이 3, 4번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봅니다 This would do more in the long run to break the cycle of poverty 여기서 디스가 뭔지 앞에 봐야겠네요 자 providing people with fewer for cooking for example would allow them to focus their time and money on education or business 둘 다 나왔는데 일단 사람들에게 연료를 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과 돈을 교육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연료를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북핵 북핵 저지 국제적으로 저지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중국에서 북한으로 연료를 보내고 있는데 그 연료만 차단하면 핵 개발이 뭐고 끝난다 이러잖아요 연료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 연료 이게 강조되어 있으니 답을 4번으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교육이 나왔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교육이든 사업이든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영역 중에 하나로 언급된 것이고 포인트는 일단 연료를 장기적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주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 18번 어디에 넣었느냐 자 이런 문제는요 이 글의 주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앞에 뭐가 있을지 뒤에 뭐가 있을지 추측을 하시는 겁니다 자 besides는 게다가 뭐뭐 외에도 이런 얘기죠 creating more leisure time for workers 해서 이제 일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제시하는 것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움직임은 expected to help ease unemployment 해서 실업도 완화시킬 것이다 하니까 이 글은 이 this move에 대한 얘기예요 이 this move는 a라는 효과 즉 여가 활동을 늘려주고요 여가 시간을 늘려주고 또 실업을 완화시킵니다 이게 아마 뭐 시간 선택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무 시간을 좀 줄여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가 시간도 늘고 또 여러 사람이 이제 직업을 쉐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있을까를 여기 앞에서부터 읽는 수도 있지만 이 얘기가 나오려면 this move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this move로 설명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이쯤부터 읽으려고요 자 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럼 반면에 other hand 라고 했으니까 반면에 보면 여기는 미국 여기는 유럽 반면에 유럽인들은 hold something in high regard 이게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표현인데 중시하다 라는 말이에요 여가 시간은 더 중시한다 a new French law gave France the shortest work week in Europe 해서 프랑스 사람들은 가장 일을 짧게 해요 companies with more than 20 employees are required 요구되는데 직원이 20명이 넘으면 required to cut work hours from 와 일주일에 39시간이 아니라 35시간을 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35 나누기 5 하면 하루에 7시간씩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 여기다가 아까 그 얘기를 넣으면 근무시간을 줄이면 여가시간은 늘어나고 실업은 줄어든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 뒤를 보니까 독일은 그러나 이러면은 근무시간이 더 많다 the longer work weeks may soon be the standard 더 오래 일할 것이다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근무 근로자가 적은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빨리 넘어갔지만 이 문제를 푸는 논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첫 문장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이 생각을 했으면 본문 전체에서 맨 앞부터 읽을 건 없겠다 한 중간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on the other hand을 보고 앞에 americans가 있고 europeans가 있다 좀 읽어보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굵은 흐름을 찾아가는 것 이거 연습하면 됩니다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돼요 파워리징 전략편 보십시오 자 19번 갈게요 자 이거 여기부터 먼저 읽을게요 그래서 giving advice 충고를 주는 것은 something to be approached with 어쩌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충고주기예요 충고를 주는 것은 접근되어야 한다 좋은 걸 가지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충고를 줄 때는 정직해야 되느냐 용감해야 되느냐 또 delight 기쁨을 이건 좀 이상한 얘기 조심해야 되느냐 어때요 여러분 다 그럭저럭 말이 되지만 가장 말이 잘 되는 건 뭡니까 이거 바로 앞에 읽어볼까요 여기부터 봅니다 덜 sophisticated power도 500개 표제요 세련된 support messages 다시 말하면 advice 좀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less sophisticated support messages that pay little attention to the needs and feelings of the recipient but are strongly related to the needs of the giver to put their view across who 어우 굉장히 복잡하네요 이런 거 어떻게 읽냐면 pay little attention to까지가 쉽게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다 근데 거의 안 기울여 중요한 거에는 주의를 별로 안 기울여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the needs and feelings of the recip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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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도 500개 표제요 받다라는 동사 receive의 명사요 수령인 충고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의 감정 이런 건 관심이 없고 but 강하게 무엇에만 관계가 되었냐면 충고를 주는 사람의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견해를 put something across 하면 이 across가 전달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막 갖다가 퍼부어 어머니 잔소리 할 때 이런 충고는 I likely to leave both parties feeling dissatisfied with each other 결과적으로는 서로 불만족한다 이거죠 따라서 말할 때 어떠라 정직해라 정직해라 용감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되겠죠 앞에 다 읽을 필요가 없었다고요 자 마지막 문제 내용으로 다음 글의 내용 여기 봅니다 The basking shark 이제 동물 얘기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상어가 It's the second largest fish이래요 고래 다음에 이제 얘가 큰가 봐요 Surpassed Surpassed라는 거 이제 추월 근데 얘가 추월하는 게 아니라 추월 당하니까 제일 큰 놈은 여기 나오네요 Way shark이라는 애가 있대요 그러면 basking shark과 way shark 중에서 basking shark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택한 갈게요 세부상 이렇게 풀잖아요 자 돌묵 상어는 공격적이며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친다 그럴 것 같아요 엄청 큰 애니까 상어고 돌묵 상어는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 워낙 큰 놈이니까 막 돌아다닐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우리는 틀린 거 찾는 거죠 잠깐만요 적절한 거 맞는 거 찾습니다 적절한 거 아이고 자 그러면은 하나만 맞다는 건데 돌묵 상어는 겨울에는 주로 심해에서 생활한다 괜찮아 보이네요 임신 기간 대략 4년 정도이다 이거는 이제 틀릴 가능성이 있죠 4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가서 음 뭐 읽어보죠 자 A grown up basking shark 다 큰 애는 대체로 길이가 우리 길이에 관심이 없어요 자 크기에 관심이 없고요 basking shocks는 aggressive 하지 않답니다 그럼 아까 가서 공격적이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틀리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겠어요 자 머무르느냐 이동하느냐 겨울에 심해 자 여기 여름이 나오네요 그러면 겨울도 나오겠죠 아 여기 나오네요 겨울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겨울 rather than spending time spending time near the surface 표면이 아니고 basking sharks는 spend more time in deep waters 이러네요 spend more times in deep waters 그러면 오른 것은 여기 겨울에는 심해 생활한다 답이 이렇게 되겠죠 자 푼 방식을 생각하세요 푼 방식을 주제를 찾고 선택항에 가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다음에 뭘 알아내야 되는가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놓고 대략 기억한 거예요 가서 필요한 정보와 안 읽어도 되는 정보를 생각해서 쭉쭉쭉 나갔던 거죠 자 아이고 열심히 강의해봤습니다 여러분 음 유튜브에 이렇게 댓글로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여러분의 고민은 뭔지 또 제가 뭘 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열심히 준비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잘 소통해 나가죠 유튜브에서 여러분 자꾸 만나고 또 여러분 의견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강수성닷컴에서 또 뵙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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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ções saud Columbus sono 별도 네 cence